자막쇼 자 돼지 콩이는 자 콩이 귀찮아서 가만히 있습니다 콩이 좀 빠르게 해봐 자 뻔히 봐봐 굉장히 역동적이구요 음 굉장히 정적입니다 빨리 움직여봐 또또 또또가 좋아하는 이거 던져주면 물고 물고 지나갑니다 이거 봐 또 물고 지나갔어 물고 딴 데 가서 갖고 놀아요 저게 바스락거리니까 새 같나봐 저게 바스락거리니까 새 같나봐